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지금 현재 거취를 놓고 지금 여러 신문들이 중앙일보가 조금 너무 세게 쓴 것 같아요. 제목을 갈등뇌관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뇌관까지 간 건가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을 했으니까 출범 이후에 보여줘야 될 가시적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에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은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비서실장, 지명기 최고위원 그다음에 여연 원장 등등을 임명을 할 텐데 그중에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장은 조금 묘한 자리란 말이에요. 묘한 자리죠. 그러니까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 전체 논의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면서 그리고 본래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뽑혔던 자리인데 선출직이었죠. 선출직이었는데 2021년 이후로 당규가 바뀌면서 이게 애매하게 선출직은 아닌데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긴 하는데 원내대표랑 협의해서 의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비슷하게 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양쪽 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정식 정치기장 같은 경우 가장 말끔하고 깔끔한 모습은 그냥 스스로 사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잖아요. 기존의 비대위가 황우려 비대위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기존의 사무총장 다 이제 사표를 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지도부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으면 기존의 지도부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사퇴를 표명하는 게 저는 정치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우려 비대위에서 임명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깔끔하고 무리 없는 그리고 이게 중앙일보에서 갈등의 내관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정식 의원이 깔끔하게 신임 지도부가 출범했으니까 사퇴를 표명하는 것. 일종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출범한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정식 너 나가야 된다. 너 반드시 사퇴해라. 너 왜 버티고 있느냐.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일부 우리 당의 분위기도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얼마든지 당대표와 또 용상과 그다음에 정정식 의원과 또 친윤 그룹 사이에서 일정 정도 물밑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마쿠 논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마쿠 논의가 결정된 다음에 표면적으로 그걸 공식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이제 뭐 지지해야지 우리 당당국인데요. 솔직하셔. 너무 솔직하십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조금 며칠만 만매를 두고 이 상황이 좀 순리대로 풀릴 수 있도록 너무 거칠게 정정식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좌표 설정이나 비난이나 몰아붙이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 사견이라든가 제가 무슨 어떤 쪽으로 제가 기울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기가 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1년 정해져 있는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임명직인 사무총장이나 다른 직책보다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견이 있어요. 임기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래서 자료도 갖고 왔는데. 자료까지요. 그럼요. 김근식도 준비하는 정치입니다. 준비하는 정치. 그 임기 우리 당대표부터 봅시다. 당대표가 임기 채운 당대표 있으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만 한 번도 임기를 못 채웠다는 것은 정무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정치 상황의 변화, 정치 국면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퇴와 새로운 체제의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임기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생소한 게 제가 찾아봤어요. 정책위 의장이 1년짜리 원내대표랑 협의해서 의총에 추임받아서 당대표가 임명했던 임명지로 된 다음에 한 번도 1년을 쳐서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도 당시 정책위장. 대선 이전에 그만뒀고요. 대선 때 유희동 정책위장 했는데 대선 끝나고 그만뒀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 전에 성일종 정책위장 한 칸 했다가 김기현 대표 되면서 그만뒀고요. 김기현 대표 되면서 사실상 박대출 정책위장이 사실 안정적으로 됐습니다만 강수구 춘장 패배 때 둘 다 같이 그만뒀어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왔던 게 유희동 비대회 유희동 의원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정책위장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되면서 다시 사퇴했고요. 없었습니다. 황우려 비대회에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장이 임명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임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는 진퇴를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일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임기로 말씀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안 그래도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임기가 필요하냐. 무슨 임기가 필요하냐. 당대표의 권한이기 제문에 그냥 임명하면 된다. 그냥 정치기 의장은 대표 임명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바뀌었으면 상내상 형식적으로 일단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랑 저랑 똑같은 의견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치기장이 만약에 사퇴하면 사퇴하나 새로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총의 추인을 거쳐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의총 내에서 어떤 일정한 반발 움직이 있거나 아니면 좀 과한 상상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이러면 사단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기 때문에라도 초기에 정광석가처럼 초기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정 정도 언론에서는 계속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점식 유임이냐 사퇴냐 정점식 갈등의 뇌가 아니다. 정점식 한 딸들 공격해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는 이게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없는 갈등도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의원들도 삼삼오오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장 교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정점식 의원과 만나서. 아니 정치인은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소통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정점식 의원이 먼저 사퇴를 하는 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나서 사퇴를 서로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시작하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의총 가서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거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일정한 갈등이 가시적으로 표출되거나. 이럴 경우는 이게 사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빨리 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정광석하처럼 조기에 단호한 모습으로 인사를 보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오늘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총장 다른 당직은 무조건 한동훈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정책의 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원 당규상에 원내대표와 상의를 하고 의총 추인을 받고. 임기가 있게 당원 당규에 돼 있으니. 이런 문제는 당원 당규상에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애매하고.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이 기회에 상임정국이라는 부분이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그냥 맡겨서 아예 정리를 한번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상임정국이나 전국의를 소집해서 할 정도면 우리가 봤듯이 현직에 있는 당대표를 쫓아내는 게 공 말고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상임정국이 전국에서 이걸 하면요. 이게 언제든지 어떤 정치 상황에 어떻게 정치적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기조국에서 해석을 하거나 당의 법률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당내에서 유권 해석이 가능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해석을 굳이 해야 된다면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석이 아니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정정식 의원의 사회 표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대표와 정정식 의원이 소통을 해서 서로 간의 양해를 좀 교환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대표의 임명권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정광석 같이 처리하면 되지. 이걸 상임정국이 가서 해석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정정식 의원의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의 임명 문제가 한동훈 대표의 첫 인선의 시험대,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여권의 취재를 좀 해보면 당정관계의 첫 협치 시스템, 협력 시스템, 협력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러 후보군을 가지고 추경원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예비 후보들을 내놓고 사람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고르고 간 다음에 정정식 의원에게 용태를 권유하고 해서 좋은 사람을 고르고 정정식 후보를 사퇴시킨 건 가장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륜과 친한 사이의 어떤 기싸움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정식 의원의 자진 사퇴입니다만 그건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제일 좋은 모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분란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정식 의원도 수긍해야 되고 친륜 그룹도 수긍해야 되고 양해가 돼야 되고 당내에서도 갈등이 없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행여라도 이 문제가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용산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관중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 기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정책 의장을 임명할 생각이 있으면 물밑에서는 얼마든지 정무수석 라인이라든지 비서실장 채널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 정도의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항상 상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컨대 아무것도 없는 일개 당입위원장이지만 제가 사무국장 한 명을 교체하려고 해도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우리 시구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속에 둔 사람이 있죠. 상의를 위해서 그분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아무 절차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책 의장 교체로 마음을 굳힌다고 한다면 그 상황과 관련해서 아무 탈 없이 특히 당정관계 파혈음이 없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용산의 공식 라인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과 실질적인 상의와 소통의 모습을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용산이나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의 순탄한 협의 구조를 이번에 정정식 정책의장 교체과를 통해서 확립하는 거 정착시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적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장직은 몰라도 정책의 의장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용산 예전에는 당정대라고 했는데 용산하고 정부와 당정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 부분에서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생정책토론회 계속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정책의 의장 인성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당대표가 용산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이 돼서 안정적으로 정정식 정책의 의장의 거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해로움 없이 잘 조율이 돼서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정정식 의장을 교체하는 건 기정사실로 돼버렸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정식 의원께는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정정식 의원이 아유 자연스럽고 굉장히 큰 상처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연착륙 상태로 잘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